어제 오후 2시 15분쯤 산행을 하던 50대 여성이 소방헬기로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대전소방항공대는 산행 중 낙상으로 인해 발목이 골절된 50대 여성 황 모 씨를 헬기로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. 황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은 소방헬기의 호이스트를 이용해 구조 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황 씨의 신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